자, APR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주신 여자친구 주연이입니다. 자, 오늘 날짜 3월 10일 APR 분석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이 APR이 좀 계속해서 이 하락,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딱 봐도 지금 뭐가 너무 많죠? 다 너무 시퍼러쳐. 자, 이 시퍼러한 은봉과 이 양봉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자, 이 양봉은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많다는 거고, 이 은봉은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많다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PR, 공모가 근처까지 왔는데 나 이제 진짜 추가 매수해야 되나? 아니면은 신규 매수 이 종목 해도 되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속 시원하게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자, 영상 뒤편에는 우리 주주님들의 통장을 따뜻하게 해드릴 이 매집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이 매집주만 딱 받아가지 마시고요. 꼭 오늘 APR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들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자, 우선적으로 제가 이 양봉이 떴던 날 당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APR의 이 양봉, 페이크 양봉이다. 절대 좀 속지 마셔라. 자, 일단 이 양봉이요. 우리 주주님들 만약에 이 APR의 추세를 다시금 전환시킬 양봉이었다고 하면요. 자, 어떤 거? 이 거래량. 거래량까지 그 전일에 거래량을 씹어먹는 어떤 거? 매수세가 들어와줬어야 합니다. 자, 근데 이 양봉 보시면요. 전날의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 46만 주. 그리고 이날의 거래량이 39만 주이죠. 자,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는 거는 이 양봉은 뭐다? 페이크 양봉이었다. 자, 아직까지는 이러한 양봉이 떴다고 해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진행할 게 아니다라는 좀 말씀드리면서 이 말 촬영하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APR은 좀 재수없게 생각보다 이 횡보가 길어질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많이들 하면서 멘탈이 무너졌을 것 같은데 자, 저는 이 APR이 어떤 종목? 이 신성 ST와 조금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이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보유 물량이 굉장히 이 APR이 높은 편이고요. 자, 이건 신성 ST도 마찬가지가 말씀드리는 거겠죠. 자, 그리고 유통 물량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유통 물량을 잠식하기가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다. 자, 근데 이 대지조 지분율이라고 보시는 건요. 자, 이 일단 발행 주식수가 굉장히 현저하게 적습니다. 자, 제가 이거 신성 ST랑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은 자, 보시면 한 번에 좀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정리를 했는데 자, 보시면 이 신성 ST 또한 발행 주식수가 천만주가 채 되지 않죠? 자, 근데 유동 주식수가 30%인데 자, 이게 몇만주? 340만주. 자, 근데 이 APR은 더 심해요. 발행 주식수가 750만주인데 유통 비율이 60%인데 이게 유동 주식수가 450만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굉장히 공통점이 많죠. 자, 근데 이 대주주 지분율을 보면은 신성 델타태그의 8인이 60% 가까이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APR도 마찬가지로 김병훈의 1인이 34%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이 김병훈과 짜고 치는 세력들이 하나 더 있다고 했죠? 자, 그 세력이 누구죠? 자,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100% 무료로 자, 여기 010, 4123, 8575 자, 여기로 연락 주셔야 제가 이 자료 보내드릴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자료에 제가 이 김병훈님이 지금 현재 자, 이 정도의 지분 34% 정도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몇만 주죠? 자, 이게 몇만 주? 240만 주 정도 되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자발적 의무 보유 주주에 하나 비욘드 파이낸스 펀드의 57인자 이게 몇만 주죠? 160만 주입니다. 자, 그러면은 발행 주식수가 자, 750만 주인데 여기서 대표 거 240만 주 빼고 이 자발적 의무 보유 주주 하나 비욘드 파이낸스의 57인 이 160만 주 빼면은 자, 360만 주 정도가 남죠? 자, 그렇다고 하는 건 뭐예요? 신성 ST와 비슷하게 거의 60% 가까이를 현재 이 두 최대 주주가 소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 물량만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보니까 이 APR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적은 물량으로 너무나도 적은 물량으로 자본을 이 물량을 잠식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이 자발적 의무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이들은 이 하나 비욘드 파이낸스의 57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들이 자, 이 물량을 풀 수 있는 날짜가 언제라고요? 상장일로부터 1개월 그리고 2개월 자, 이 사모펀드 세력들이 저는 무조건 이 대표랑 저는 무조건 이 친분관계에 있다고 보고 어느 정도 다 사전에 이 주가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게 있다고 봅니다. 자, 보시면은 상장일로부터 1, 2개월 잡았다는 것 자체가 이들의 엑시트 기간을 그렇게 길게 잡지 않았다. 1, 2개월 뭐 길면 제가 보기엔 3개월 안에 엑시트할 작정인데 이 160만 주가 어떻게 엑시트 되는 순간이 우리 주주님들 탈출하시는 기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종목이에요? 신석 ST처럼 갈 수도 있는 이 APR이 현재 자, 상장을 언제 했나요? 2월 27일 했죠. 그럼 상장일로부터 1개월, 2개월 3월 27일부터 4월 27일 자, 이때 이때 두 날짜에 각각 보호 예수 물량 몇만 주? 160만 주가 풀리죠. 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APR 관련해서 우리 주주님들 지금 짜증이 나는 건 알겠지만 조금 참아주시고 제가 보통 이 신규 상장들 IPO주들은 전고점 대비해서 50%가량 정도는 빠졌다가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신성 ST도 보시면은 신성 ST도 자, 주가가 공모가가 얘가 2만 6천원이었잖아요. 근데 2만원까지 빠졌던 거 보이시죠? 자, 신성 ST의 상장 첫날 고가가 얼마였냐면요. 4만 7천 150원 50%면 2만 3천원 뭐 이 정도인데 자, 뭐 평균치를 따지자면 웃기지만 자, 신성 ST가 정확하게 고가 대비 50% 정도 빠진 이 구간에서 현재 매집을 진행했다. 자, 이 구간에서 현재 매집을 진행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집 이러한 물량장은 충분히 APR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이 신성 ST는 3개월 정도 매집을 진행했는데 APR은 그것보다는 조금 덜 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언제 정확하게 이렇게 시세 분출이 되기 직전에 직전에 들어가시거나 이 신성 ST 이 시세 분출이 제대로 될 때 시가 얼마였죠? 2만 8천원이었죠? 우리 주주님들 자, 이런 2만 8천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셔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 어떤 종목이다? APR 종목이다. 저는 이거 무조건 이 젊은 대표가 그 하나피온도 파이낸스 왜 57인이었나요? 2인이었나요? 자, 그들과 무조건 이러한 시세 차이 어떤 거? 이러한 시세 차이 무조건 저는 보고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시세를 분출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이 바닷건에서든 아니면은 자, 이러한 상승 초입에서 시초가 자, 이때 시초가 난리 났었습니다. 자, 이러한 호가창 실시간으로 볼 수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이 어디? 위에 보이시는 주현이 개인 번호 010-4123-8575-A 또는 APR 남겨주셔서 실시간으로 브리핑 받아보시고 실시간으로 메스타점 받아보시고 자, 어떨 때 제대로 추세 전환이 됐을 때 진입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되시는 부분인데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주주님들이 APR 이 APR 종목에 대해서 어떤 게 없으신 이유? 자, 이 APR 종목이 너무나도 불안한 이유는 자, 이러한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어떤 자료 종목별 대응 전략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 그렇기 때문에 APR 내가 APR을 단 한 주라도 가지고 있다 내 친구가 APR 단 한 주라도 소유하고 있다 내 친구가 아니면 내 친척이 엄마가 아빠가 애인이 APR 때문에 너무나도 지금 고통스러워한다 하시면은 자, 무조건 그냥 받으세요 자, 010 4123 8575 자, 여기로 A 이 한글자 보내주시고 이 대응 전략 자료 받아보시고 무조건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 매수 타점이 근데 누군가에는 신규 진입 타점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대응 전략 자, 이 APR 대응 전략 자료 안에 넣어드렸고 실시간 매수 타점 또한 자, 이게 뭐라고요 금액 절대 받지 않습니다 커피 쿠폰 하나 받지 않으니까요 자, 제 구독자 올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이 무료로 진행하신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잊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분석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다시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이어서 선물 같은 매집주 영상도 준비했으니까요 꼭 보시고 올해 주연이와 함께 큰 수익 더 이상은 물리지 않으시고 바닷건에서 잡으시는 큰 수익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이 매집주는 바로 이 양자 컴퓨터 관련 세력들의 매집주인데요 이거 정말 제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제가 노차 신성 델타 테크 종목 분석 해드리면서 이 초전도체의 메인 이벤트는 3월이 아닌 6월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6월에 어떠한 메인 이벤트가 있나요 자, 우리 퀀텀에너지 연구소의 이석배님과 또 누가 만난다구요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의 이학배 교수님이 6월에 6월에 세계 최초로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는 24년 6월에 송도에 위치한 국제 캠퍼스에 국내 최초로 IBM 양자 컴퓨터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리 주주님들 현재 시대의 흐름이 AI에서 온디바이스에서 자, 뭘로? 이 양자 컴퓨터로 넘어가는 건 시대의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테마의 흐름에 있어서 이제 3월에 학회 발표로 한 템포 쉬어가고 진짜 대시세를 주기 시작할 이 6월 6월이 오기 전에 어떤 거 우리 항상 이런 시대를 앞선 테마들은 기대감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폭등이 나오기 마련인데 자,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 양자 컴퓨팅 관련 세력들의 매집주를 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인 이러한 하락 매집까지 진행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시면 이러한 구간에서 공격형 매집으로 물량 한번 잡아 먹는 거 보셨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내리면서도 이러한 구간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잡아 먹고 있다 이러한 매집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락 하락 매집도 하면서 계속해서 물량을 이렇게 잡아 먹고 있는데 얘네가 지금 여기에서 지지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자, 이 첫 번째 박스 부분에서 다시금 지금 이렇게 두 번째 박스가 현재 바닷권이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가셔야 되는데 이와 비슷한 모양새를 보이면서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이 뭐가 있냐면 제가 예를 들어드리자면 자, 보시면 셀바스 AI 셀바스 AI 의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이 구간이 공격형 매집 이 구간이죠 자, 이렇게 이 셀바스 AI 도 이 구간에서 자세하게 보시면은 자, 공격형 매집 이후에 하락 매집을 여러 차례 진행한 이후에 자, 보시면 첫 번째 박스 그리고 두 번째 박스가 생긴 이후에 어디 구간? 여기 이 바닥 구간에서 시작된 상승 이 기존 물량을 다 잡아먹고 엄청난 대시를 줬던 이 셀바스 AI 의 매집 차트와 굉장히 현재 유사한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현재 매집을 끝내고 바닥권에 지금 도달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신성 델타 테크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 메인 이벤트가 언제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6월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매집이 끝난 이 종목의 경우 정말 이러한 엄청난 시세 분출까지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셀바스 AI 가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7배 정도 상승했는데요 저는 이 양자 컴퓨터 관련 이 종목은 그 이상까지도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3월 학회의 발표 이후에 바로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우리 주주님들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주연이 개인 번호 010-4123-8575 자, 이 010-4123-8575 양자 양자라고 두 글자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까지 좀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주연이 개인 번호 010-4123-8575 자, 양자라고 남겨주시면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이 자료와 더불어 호응이 좋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고 하면 제가 현재 눈여겨보고 있는 현재 미국의 공장 증설 중인 엔캠의 후속주와 더불어서 아직 대시세가 나오지 않은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까지 추가적으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주주님들의 많은 호응과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걸로 수익 내시면 고맙다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는 건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만의 주식 여자친구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수익만 생각하는 주식 여자친구 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신 해주세요 잠시만 드라뜸 고맙 together 고맙 together 고맙 together 고맙 together 고맙 together